죽으려던 사람 옛날 옛날에 어떤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은 다가오는데 떡할 쌀이 있나 아이들 설빔해줄 옷감이 있나 그보다 설상을 차려야 차례를 지내지. 아내는 빈 쌀똑을 보며 걱정이 대산이고 아이들은 배고파 울고 그걸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이 사람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허우적 허우적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산 언덕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생각난 겁니다. 허우적 허우적 소나무 밑에까지 왔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웬 예쁜 처녀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시루를 이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려고 소나무를 올라갔던 것이라 얼른 소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들키지 않으려고 몸을 숨겼습니다. 처녀가 지나가면 목을 매달아 죽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처녀는 사뿐사뿐 올라오더니 소나무 밑에 떡시루를 내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몇 번 절을 하더니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위에 계신 어르신 내려와서 떡 드시지요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들켰구나 싶어 어기적 어기적 내려왔어요. 처녀는 아직 젊은데 왜 죽을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며 먹음직스러운 떡을 한 덩이 뚝 떼어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아무 말 않고 배고픈 김에 떡을 실컷 먹었지요. 처녀는 다시 떡시루를 이더니 어르신 저를 따라오시지요. 하며 앞장을 서는 겁니다. 고개 넘고 냇물 건너 한참을 가니 아담한 귀와집이 나왔습니다. 처녀는 벽장문을 열고 조그만 괴짝을 하나 꺼내 이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괴짝 안에는 하나 가득 금 돈이 들어 있었어요. 처녀는 괴짝을 이 사람 앞에 살며시 밀어 놓았습니다. 어르신 이 돈으로 설상을 차리시지요. 그 돈으로 설상만 차리겠나요? 논 한 섬직인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꿈 같기도 하고 생시 같기도 하고 고맙기는 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괴짝을 덜렁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와서 설을 잘 세웠어요. 잘해도 모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설을 쇠고 며칠 있다가 털레털레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고맙다며 아내가 정성껏 싸준 음식을 들고 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은 잘 세셨는지요? 그새 옴매문쇠며 얼굴이 환해진 이 사람을 보고 처녀도 반가워했지요. 설 음식을 놓고 막 돌아서려는데 처녀가 이러는 겁니다. 어르신 내려가시는 길에 다리에서 상제를 만나실 겁니다. 상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다리를 건너려는데 정말로 거친 삼배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상제가 서 있는 겁니다. 못 본 척 그냥 지나치려는데 여보시오 하고 부르는 겁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 앞만 보고 가는데 상제가 와서 턱 가로막았어요. 여보시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오 혹시 저 위에 사는 처녀집에서 오는 길 아니시오? 그렇소만 그 처녀가 사람인 줄 아시오. 그 처녀는 백년 묵은 지네라오. 내 말이 믿기지 않거든 다시 올라가 보시오. 이번에는 살면서 뒷곁으로 가서 부엉 문틈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큰 지네가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거든 아 지네다 하고 소리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네가 죽지요. 안 그러면 당신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처녀가 한 말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상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마세요. 해서 이 사람은 안 들은 걸로 하고 가던 길을 그냥 갔습니다. 정신없이 한 오리쯤 갔을까요? 퍼뜩 상제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상제가 한 말을 떨쳐버리려고 아까보다 더 빨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무섭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죽으려 했던 걸. 정말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어쩌면 진짜 지네일지도 모르지. 마침내 이 사람은 되돌아갔습니다. 살금살금 뒷곁으로 돌아가 부엉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정말로 지네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이 잔뜩 서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커다란 자배기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 지네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놀라 하마터면 아, 지네다 하고 소리지를 뻔했어요. 그러나 얼른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소리치면 지네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금헌이 들여다보았지만 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아무리 지네라도 우리 식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준 애는인데. 이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마당으로 갔습니다. 어느새 알고 처녀가 나오는데 보니 방금 목욕을 한 듯 얼굴이 발그스름한 거예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어르신. 처녀가 다 속옷이 이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를 치지 않아 저도 어르신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만일 소리를 쳤다면 저와 어르신은 죽었을 겁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른 벌로 지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죽을 사람 백사람을 살리면 그 죄를 면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바로 백번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에 서 있던 상재는 어인일로 처녀를 죽이려 했소? 상재도 사람이 아니라 백년 묵은 지렁이입니다. 그 지렁이는 백사람을 죽이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백번째 사람입니다. 내려가시다 다리 아래를 보십시오.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있을 겁니다. 어르신, 전엔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뭉개그름이 일더니 앞이 안 보였습니다. 얼마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처녀도 기와집도 보이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혼자 터덜터덜 길을 따라 내려왔지요. 다리를 지날 때 처녀가 한 마리 생각나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로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죽을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홀령의 원수 옛날 옛날에 아주 어렵고 가난하게 살던 두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할망구 이제 이 동네를 떠나 살지 그래도 더 살아갈 나이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가 살기 좋은 데 가서 살지 듣기 싫소 또 어디 가서 빌어먹게요 할머니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할아버지 혼자 집을 떠났습니다. 가난이 지겨웠어요. 할아버지는 집에서 먹던 갈분마저도 못 먹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다녔습니다. 얼마쯤 가자 상당히 큰 묘지가 나왔어요. 묘가 잘 정리되고 큰 것으로 보아 여느 사람 묘 같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는 경치도 좋고 물도 좋았습니다. 또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았어요. 옳다. 마을에 내려가서 밥을 얻어먹으려면 거지꼴을 해서는 안 된다. 몸도 깨끗하게 씻고 옷도 빨아입자. 할아버지는 발가벗고 몸도 씻고 빨래도 했습니다. 빨래가 마르는 동안 묘 앞에 누워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날 그 묘의 주인이 돌아가신 지 2년이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묘에 묻혀있는 사람은 소장수였어요. 그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에게 소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소장사 그만두세요. 이만하면 우리 살림도 괜찮은데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소장수는 새 아들들이 하도 말려 소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나니 돈이 아쉬웠어요. 자기가 벌 때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 먹고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사 입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용채 좀 주어야겠다. 아버지 말에 효자 아들 삼형제는 송아지 한 마리 값을 해주었습니다. 그 돈을 종잣돈으로 지방으로 다니며 또 소장사를 시작했어요. 소장사가 너무 잘 되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세 마리 되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번 소장수는 엽전을 꿰어 보따리에 꼭꼭 싸서 한 짐을 등에 걸머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새 아들에게 돈을 갖고 있다는 걸 냄새도 풍기지 않기로 했어요.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 누구 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뒷집 싸는 김서방이 어떻게 알았는지 김서방은 부엌 칼을 갖고 그가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은 지나가고 벌써 동력엔 해가 뜨려 붉게 물들었습니다. 집에 다 왔구나. 아버지는 집에 거의 다 와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려고 돈짐을 풀어놓았습니다. 잠시 후 집에 가려고 돈짐을 다시 짊어지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복면을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 목을 베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마을에 첫 아이를 낳는 산모가 있었는데 아이 낳는 게 어려워 그 집 사람이 약국에 갔습니다. 지름길로 가는데 웬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고 죽어 있었지요. 죽은 이를 살펴보니 자기네 마을 삼형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로 삼형제에게 알렸어요. 돈이 없어졌어. 돈 때문에 당하신 거야. 삼형제는 아버지 장사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밤이면 커다란 멍석을 깔고 머리를 대문 쪽으로 두고 엎드려 빌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님 제사가 오늘입니다. 할아버지는 몸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빨아 입었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재수 있겠는데 고기라도 얻어 먹으려나? 할아버지는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이 내 제사인데 아들들이 잘 차렸을 거야. 나를 따라가지 않을래? 무덤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무덤에서 소리가 났으니 무서웠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배가 고파 대답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지? 무덤을 안고 갈 수도 없고 관을 꺼내 끌고 갈 수도 없잖아. 자, 내 도포자락 속으로 들어와. 에이, 내가 도포자락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 들어와 봐. 사람은 머리만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고 하잖아. 무덤에서 희뿌연 혼이 연기처럼 나타나 도포자락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머리부터 도포자락 속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들어갔어요. 내 도포를 꼭 잡아. 자, 간다. 이제부터 나는 안 보일 것이다. 바람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마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 다 왔다. 혼이 살던 집에 갔더니 제사 준비를 하는데 아들 삼형제는 아버지 원수를 찾는다고 멍석을 깔고 머리는 대문 쪽에 두고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혼은 세며시 지청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혼은 물론이고 도포자락에 숨은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이, 둘도 없는 이 친구야. 돈이 뭐 그리 좋다고 돈 벌어와서 이 모양이 되었나. 뒷집 김서방이 문상을 냈습니다. 김서방? 혼이 입속말로 하는 것을 도포자락에 숨어있던 할아버지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삼형제 아버지의 원수는 김서방이구나. 할아버지는 김서방이 원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사를 다 지내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범인을 잡는다고 멍석 위에 엎드려 빌며 지키는 것도 좋지만 관하에 알려야 할 것이 아니에요? 식구들은 각기 한마디씩 했습니다. 도포자락에 숨은 할아버지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삼형제 아버지 혼은 바람을 타고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이 무덤에 왔으니 할아버지도 같이 왔지요. 잘 보고 들었지. 내 원수를 갚아주게. 할아버지는 너무 큰 일을 한꺼번에 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이 왜 집을 나왔는지도 다 알고 당신이 착하게 사는 것도 다 알아. 나를 도와주면 내가 번 돈 반을 주겠네. 아니, 우리 아들들이 섭섭지 않게 할 거네. 알았습니다. 또 부탁이 있네. 처음엔 자네를 낯선 사람이라 잘 믿지 않을 거네. 그러니 자네는 내 동생이라고 하게. 삼십 년 전에 헤어진 동생이라고 하면 믿을 걸세.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김서방 사랑채 윗목 구들장을 반해면 나무아만의 부엌 칼이 있을 거야. 그게 증거물이네. 말을 마친 호는 안개처럼 퍼지더니 무덤을 감싸안고 묘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삼형제 집으로 가 그 중 큰형을 찾았어요. 큰 애 있느냐. 건장한 사람이 나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신지요? 어쩌녁이 형님 대상이었지. 누구십니까? 처음 보낸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형님이라며 또 아버지 재산날까지 아니 옛스럽지 않아 공손히 물었습니다. 삼십 년 전에 헤어진 우리 형님이시다. 아이고, 작은 아버지. 얘들아, 아버지께서 생전에 찾으시던 작은 아버님이 오셨다. 큰 형 말에 동생들이 달려나왔어요. 삼형제는 할아버지를 진짜 작은 아버지로 알고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숨어서 범인을 잡으려 형님 무덤과 이 마을을 지켜보았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어서 범인을 잡으러 가자. 삼형제는 물론 식구들이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뒷집으로 갔어요. 작은 아버지, 그 집은 아닌데요? 그 집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에게 잘해주신 분이에요. 너희들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 돈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만든단다. 삼형제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김서방이 나왔습니다. 왜들 그러느냐? 삼형제가 김서방 앞에서 멈칫하자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저 살인자를 묶어라. 뭐라고? 저 사람이 누군데 나를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냐? 김서방은 길길이 날 뛰었어요. 어서 묶으라니까 뭐 하는 거야? 삼형제는 작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형님 살인자라는 걸 보여주겠다. 삼형제는 혹시나 작은 아버지라고 나타난 분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했습니다. 곡괭이를 가져오너라. 작은 아버지라는 분이 곡괭이를 가지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어요? 크네, 이리 오거라. 작은 아버지는 윗목으로 가서 삼형제 중에 큰형에게 곡괭이를 주었습니다. 여길 파라. 네? 멀쩡한 남의 집 방바닥을 곡괭이로 찍으라니 큰형은 머뭇거렸습니다. 어서 파지 뭐하냐? 생전 보지도 못한 놈이 작은 아버지라고 나타나 남의 방을 파헤치다니 골 원님께 알리라며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할 말이다. 어서 가서 원님에게 알려라. 아마 지금쯤은 원님도 알고 계실 거다. 어쩌면 보조들이 너를 잡으러 오고 있을지도 모르지.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삼형제는 할 수 없이 들러붙어 구들장을 판했어요. 시커먼 그 흐름이 잔뜩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곳에 뭐가 있다고 남의 방을 파헤치는 거요? 잔소리 말고 무엇이 나오나 보고나 있어.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아버지 뭔가가 있어요. 잘 꺼내봐. 막내야 너는 김서방 부인 좀 데려와라. 막내는 얼른 안 채로 가서 울고 있는 김서방 부인을 데려왔습니다. 이게 뭐죠? 큰 형이 그 흐름에 잔뜩 끌린 목친만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라. 상자를 여니 부엌 칼이 나왔어요. 김서방 부인 이 칼을 잘 보시오. 이 칼이? 2년 전에 없어진 칼인데? 정확히 말하면 앞집 삼형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없어졌지. 작은 아버지의 말씀에 김서방은 주저앉았습니다. 살인자 김관은 포승을 받아라. 마침 그때 포졸들이 와서 살인자 김서방을 잡아갔습니다. 홀령이 원수도 갚아주고 할아버지도 잘 살게 해주었지요. 삼형제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함께 살자고 했으나 뿌리치고 할머니가 있는 대로 갔습니다. 물론 돈을 아주머니 받아 부자로 잘 살았답니다. 낡은 동이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걸어 백리쯤 갔을까요? 어떤 마을을 지나다 보니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논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하려고 논은 삶아 놓았는데 물이 없었지요. 방죽이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그 많은 논에 물을 대기엔 덕없이 모자랐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이 사람은 괴나리 보참을 지고 논뚝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떤 논은 물이 없어 논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여간 민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좋을 것 혀를 차며 가던 이 사람은 힘친 놀라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러고는 논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글쎄 물기가 조금 남은 논 바닥에 올챙이 수십 마리가 숨을 핥다기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해가 높이 떠오르면 올챙이는 다 죽어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쓰고 있던 갓을 얼른 벗어 부지런히 올챙이를 담았어요. 한 마리라도 빠지는 놈이 있을까 봐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주워 담고는 물 있을 만한 곳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죽을 지나오다가 언뜻 물을 본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은 올챙이를 들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 부리나케 방죽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올챙이를 물 속에 모두 놓아주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올챙이들이 이제야 살았다는 듯 힘차게 꼬리를 저었어요. 거기 서서 한참 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허리를 쭉 펴고는 가던 길을 다시 갔습니다. 두어 달 후 이 사람은 다시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가뭄 속에서 어떻게 뭐를 내었는지 실하지는 않지만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터덜터덜 논뚝길을 걸어갔지요. 3년 만에 다시 본 과거에 낙방을 하고 보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깨까지 축 늘어뜨린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 가시며 옷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제는 식구들 볼 낯도 없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 공부를 하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남의 일을 하며 식구들을 돌보았거든요. 터덜터덜 논뚝길을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개구리 수십 마리가 몰려들어 개굴개굴 야단이었습니다. 발을 잘못 떼어 놓았다가는 밟기 십상이었지요. 이 사람은 손을 휘저으며 개구리들을 쫓았어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마치 개구리들이 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러다 이 사람은 몇 달 전 일이 퍼뜩 생각났어요. 바로 이곳에서 물이 없어 핥다 꺼리는 올챙이를 수십 마리 살려준 일 말입니다. 이 개구리들은 그때 살려준 올챙이들일까? 사람들과 함께 무서운 가뭄을 견뎌낸 것이 대견해 다시 한번 내려다 보았어요. 그라고는 조심조심 발을 떼어 놓으니 개구리들이 개구리들이 앞서서 팔짝 팔짝 뛰어 갔습니다. 꼭 길을 안내하는 듯이 앞서가던 개구리들이 멈춰 서기 보니까 세 갈래 논뚝길에 낡은 동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그 낡은 동이 안팎을 뛰어 넘나들며 자꾸 길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쫓아내도 개구리들은 자꾸자꾸 모여들기만 하고 길을 비켜주질 않았어요. 그라고는 자꾸만 동이를 뛰어 넘나드는 겁니다. 아 이 동이를 가져가라는 거구나. 그런데 이 낡은 동이를 무엇에 쓸고 이 사람이 낡은 동이를 드니 그제야 개구리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사람은 아내에게 낡은 동이를 건네주었어요. 낡은 동이는 무엇에 쓰려고 가져왔어요? 아내는 마뜩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마른 곡식이라도 담아두구려 몇 끼 죽 쑤어 먹을 쌀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곡식을 담아요? 하며 몇 대 빡도 안 되는 쌀을 동이 안에 넣어놓고는 휭하니 밖으로 나갔어요. 저녁이 되어 동이에 든 쌀 반을 덜어서 죽을 쏘어 먹고는 다시 덮어놓았지요. 다음 날 동이를 열어본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동이 안에 쌀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반을 퍼냈는데 그대로 있으니 말이에요. 다음 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퍼내도 퍼내도 쌀이 줄지가 않았어요. 이 동이는 무엇이든지 넣어놓으면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동이였던 겁니다. 당신이 살려준 올챙이들이 은혜를 갚느라고 이 동이를 줬나 봐요. 그런가 보 개구리가 준 동이란 뜻으로 와수분 이라고 해야겠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먹을 걱정 안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뒤 과거에 떡하니 붙었다고 합니다. 불쌍하다 자청비 옛날 옛날 김진국 대감 부부에게 자청비라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청비는 강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온 문도령을 만났어요. 문도령은 거무선생한테 공부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따라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됐네요. 마침 제 쌍둥이 남동생도 공부하러 가려던 참이니 함께 가시지요. 자청비는 자청비는 재빨리 남동생인 것처럼 꾸미고는 문도령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거무선생 밑에서 공부하며 한방에서 먹고 잤어요. 둘은 친형제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청비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재주를 보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여자 티가 나고 아름다워 졌습니다. 문도령은 가끔 자청비가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옷만 입고 달리기를 해보자 멀리까지 오줌싸기 내기를 해보자 청했지요. 그때마다 자청비는 꾀를 내서 문도령을 속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나 문도령이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주천강에서 목욕이나 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자청비는 버들리페 편지를 써서 문도령에게 흘려보냈습니다. 문도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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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없는 문도령아 3년간 한 방을 쏘고도 여자인 줄을 모르는구나 사실을 알게 된 문도령은 그제야 자청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도령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갔어요. 자청비는 문도령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수남이라는 하인이 자청비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자꾸만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자청비가 계속 자기를 피하자 화가 난 정수남은 자청비를 해칠 마음으로 덤벼들었습니다. 자청비는 놀라고 무서워 돌을 힘껏 던졌어요. 정수남은 그만 그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청비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꽃을 구하러 서천 꽃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끝에 환생의 꽃을 구해와 정수남을 다시 살렸어요. 자청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문도령 한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청비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상한 재주를 부렸다고 하여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청비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배를 짜는 주모 할멈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모 할멈은 문도령이 홀레식 때 입을 옷을 짜고 있었습니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혼인 소식에 깜짝 놀랐지요. 제가 옷감을 좀 짜봐도 괜찮을까요? 주모 할멈이 허락하자 자청비는 눈물을 삼키며 달각달각 옷감을 짰습니다. 그러고는 옷감 끝에다가 글을 새겨 넣었어요. 가련하다 자청비 불쌍하다 자청비 이렇게 말입니다. 옷에 쓰인 글씨를 보게 된 문도령은 부랴부랴 자청비를 찾아왔습니다. 문도령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자청비와 혼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문도령의 부모님은 그 소리를 듣고 자청비에게 어려운 시험을 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자청비는 갖가지 힘든 고비를 이겨내고 무사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자청비와 문도령은 결혼하여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자청비는 옥황상재를 찾아가 부탁했어요. 하늘나라 곡식을 땅으로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청비는 하늘나라 곡식을 땅으로 가져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농사짓는 법을 알려주었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자청비를 농사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답니다. 쌀이 나오는 바가지 옛날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가족은 하루에 겨우 한 끼를 먹을 만큼 가난했어요. 가뭄이 들자 이제는 몇 날 며칠을 굶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긴 머리카락을 잘라 농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거라도 팔아서 쌀을 좀 사오세요.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가까스로 쌀 한 대를 샀지요. 농부는 쌀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다가 박서방을 만났습니다. 박서방은 바가지를 들고 개울가를 서성대고 있었어요. 이보게 거기서 뭐 하나 아무것도 아니네 어서 가던 길이나 가게 박서방은 박서방은 누렇게 뜬 얼굴로 힘없이 말했습니다. 농부가 바가지를 들여다보니 개구리 몇 마리가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개구리를 잡고 있었나 보군. 농부는 쌀 주머니를 박서방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보게 이 쌀을 자네가 잡은 개구리 하고 바꾸세.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사정도 어려울 텐데 그럴 수는 없네. 농부는 기어코 박서방에게 쌀 주머니를 떠안기고 개구리 같은 바가지를 받았습니다. 농부는 바가지 속에 쭉 늘어져 있는 개구리들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을 물가에 꺼내놓고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개구리들은 하나둘 깨어나 물속으로 퐁당퐁당 뛰어들었지요. 농부는 빈 바가지 하나만 달랑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빈 바가지를 벽장 속에 넣고 아내 곁에 누웠지요. 인기척을 느낀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쌀을 사왔는지 물었습니다. 농부는 아내한테 빈 바가지를 가져오게 된 이를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벽장 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벽장 속 바가지 속에 쌀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바가지 속에 쌀이 가득해요. 농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바가지 속에는 정말로 흰 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분명히 빈 바가지였는데. 농부가 바가지 안에서 쌀을 퍼내자 신기하게도 쌀이 또 수북이 생겨났습니다. 농부 가족은 기뻐하며 하얀 쌀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어요. 여보, 이 쌀을 배고픈 이웃들과 나눠먹읍시다. 그럼요. 복남이네, 병준이네, 삼순에 모두 줘야지요. 농부 부부는 쌀 나오는 바가지로 밤새도록 쌀을 받아서 이웃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 모두가 가뭄에도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나라를 구한 두꺼비들 먼 옛날 섬진강 근처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을 끼고 넓게 펼쳐진 마을의 기름진 땅에서는 매년 여러가지 곡식이 풍성하게 무르익 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도 한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두꺼비 때문이었어요. 마을 강가와 냇가에는 두꺼비가 참으로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얼마 전부터 어두워지기만 하면 정신없이 울어대는 통에 너무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다 좋은데 두꺼비 때문에 문제야. 맞아. 어찌나 울어대는지 어제는 한잠도 못 잤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생각다 못해 대표를 뽑아 원님에게 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님에게 하소연하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마을 대표로 뽑힌 농부가 관가로 찾아가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우리 마을은 참으로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사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부터 밤새 울어대는 두꺼비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 시끄러운 두꺼비들을 없앨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농부의 말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다. 나도 두꺼비들이 너무 시끄럽게 우는 통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몇 가지 방책을 세우고 있던 중이다. 원님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자. 우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활과 화살을 많이 만들도록 하자. 어른은 물론 어린이들도 쓸 수 있는 작은 활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부녀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자용 활도 많이 만들어라. 그런 다음 나를 정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두꺼비 사냥을 한다면 두꺼비들을 전부 잡을 수 있을 당장 당장 가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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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활과 화살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우리도 관하의 인원을 총동원하여 돕겠다. 그리고 두꺼비 소탕 작전이 시작되면 두꺼비를 가장 많이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고맙습니다. 사또. 농부는 기쁜 마음에 얼른 마을로 돌아가 원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은 방책이라며 반겼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활과 화살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를 위한 활도 많이 만들었어요. 관하에서도 많은 활과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활과 화살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활을 쓰다듬으며 다들 기대에 들떠 있었어요. 내가 가장 많이 잡아야지. 무슨 소리야 두꺼비 사냥은 내가 최고라고 내가 가장 많이 잡아 상을 탈 거야. 마을 사람들은 벌써 고민이 사라진 냥 흥겹게 떠들어 댔습니다. 성격이 급한 아이들은 벌써부터 자기들이 만든 활을 가지고 두꺼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활과 화살이 산더미처럼 만들어지자 원님은 마을 대표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 내일 아침부터 두꺼비 소탕 작전을 벌이겠소. 그러니 내일 아침에 다들 관아 앞으로 모이도록 하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 대표는 마을로 돌아가 사또의 명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도 두꺼비들이 전혀 울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내일이면 모두 사냥감이 된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 듯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네. 오늘은 왜 울지를 않지? 어쨌든 내일만 지나면 지겨운 두꺼비 소리를 듣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겠군. 마을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자신들이 만든 활과 화살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저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섬진강 하구의 바다 저편에서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배들이 수십척이나 보였어요. 그들은 우리나라 해안마을을 노략질하는 외구들이었습니다. 외구들은 해안마을을 노략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강을 타고 육지 깊숙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섬진강 근처에 여러 마을이 외구들에게 당해 쑥대밭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섬진강 하구 쪽 마을에는 밤에도 외구의 침입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을 정도였어요. 외구들은 그날 밤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짓는 부유한 강 마을을 노략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은 다름 아닌 늘 두꺼비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바로 그 마을 이었습니다. 자 어서 준비를 서둘러라 곧 쳐들어갈 것이다. 그 마을에는 곡식이 많으니 다른 마을 세 군데에서 빼앗은 것만큼 많은 곡식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구들은 대장의 말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자 외구들이 탄 배는 사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십척의 배가 해변으로 다가오더니 섬진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배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동안 이미 해가 져서 주변은 먹물을 뿌려놓은 듯 캄캄 했습니다. 마을 근처에 다다르자 외구 대장은 부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쯤 마을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졌을 것이다. 어서 나루터의 배를 대자. 외구들이 담배는 소리도 없이 스르르 마을 쪽 강가로 접근했습니다. 물론 그 마을에도 다른 마을처럼 외구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들은 마침 그날 두꺼비가 전혀 울지 않고 조용하자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구들의 배가 마 강가 나루터에 정박하려는 찰나 느닷없이 커다란 외침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꺼비들이 우는 소리였어요. 두꺼비들은 다른 날보다 훨씬 큰 소리로 미친 듯이 울어댔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가 멍멍할 정도였어요. 나루에 내리려던 외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두꺼비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들어 있던 파수꾼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파수꾼들은 강가에 많은 배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파수꾼들은 얼른 사태를 짐작하고 북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이 북 소리는 원님이 제일 먼저 깨어 의관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졸들도 모두 창칼과 활을 들고 뛰쳐나왔어요.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두꺼비 울음소리가 들리자 전부 잠에서 깨었고 이어 요란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곧장 밖으로 뛰쳐 나왔던 것입니다. 외구들이 쳐들어왔다는 신호다. 강가로 나가자 외구들을 쳐보수자. 동네 청년들이 먼저 농기구와 활을 들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노인과 여자들 아이들 까지도 그 뒤를 따랐지요. 마침 두꺼비 소탕작전을 준비하느라 집집마다 활과 화살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한아름씩 안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언덕에 올라 보니 이미 관하에서 달려온 원님과 포졸들 그리고 몇몇 마을 청년들이 강 아래쪽을 향해 마구 화살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노인과 여자들 아이들도 힘을 모아 화살을 쏘았어요. 순식간에 외구들이 탄 배쪽으로 화살이 소나기라도 내리는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외구들은 깜짝 놀라 다시 후다닥 배로 올라탔습니다. 어서 도망쳐라 이 마을에 고려 군사가 다 모여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화살이 한꺼번에 날아오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외구대장은 혀를 내두르며 허겁지겁 강하류로 배를 몰았습니다. 사실 화살은 두꺼비를 잡기 위한 것이라 보통 것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라 그런 것은 전혀 눈치챌 수가 없었지요. 그동안에도 두꺼비들은 정신없이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천명의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외구들이 탄 배는 수천 수만개의 화살을 맞은 채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어떤 외구는 미처 배에 오르지 못해 물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외구들이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나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외구들이 도망친다. 다음날 원님이 관하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외구들을 물리친 것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잔치였어요. 잔치에 앞서 원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부터 두꺼비가 시끄럽게 울어 우리가 활과 화살을 많이 만들게 되었소. 그런데 두꺼비를 잡기로 한 바로 전날 밤에 외구들이 저들어오다니 그리고 그때에 맞춰 두꺼비들이 요란하게 울어주다니 이것은 분명 두꺼비들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려고 그런 모양이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두꺼비들이 우리 생명과 우리 마을을 지켜준 셈입니다. 두꺼비들이 외구들을 물리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님은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로 작정했던 두꺼비 소탕 작전은 취소하려 하오. 오히려 두꺼비들을 위한 감사의 제사라도 지내고 싶은 마음이오. 다들 오늘 하루는 흥겹게 놀기바라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울어도 싫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마을의 행복을 지켜주는 음악소리쯤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 마을의 나루터는 섬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섬진은 두꺼비 나루터라는 뜻입니다. 또 강 이름도 두꺼비 나루 강 이라는 뜻으로 섬진강 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심술 많은 동생 옛날 옛날에 사이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평소에 술만 먹고 망나니집만 골라하는 동생이었어요. 술만 먹으면 형한테 와서 돈을 달라 장가 보내달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형은 할 수 없어 말 한필과 장사할 물건을 사주었어요. 형의 생각대로 동생은 장사를 하러 떠났습니다. 형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형님뿐만 아니라 형손님께도 인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가 장사 밑천을 다 털어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형은 또 다 까먹고 왔구나 하고 동생을 냉랭하게 대하면 또 어디 가서 술을 잔뜩 퍼먹고 왔지요. 형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살자. 너도 네 갈 길을 가거라. 하지만 동생은 날마다 술을 먹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 마을이 시끄러워져 형은 마지 못해 장사 밑천 얼마를 해주었지요. 그러면 또 순한 양처럼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장사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 또 다시 돌아와서는 난동을 피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을 밖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장가를 가지 않아 머리끄덩이가 있는 사람은 어른 행세를 못했습니다. 머리끄덩이가 있다는 것은 장가를 가지 않은 총각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여튼 나이가 많아도 장가를 가지 않으면 어른 틈에 끼지 못하고 아이에 속했습니다. 장가 가지 못한 총각을 떡거머리 총각이라고 합니다. 밥집에서 손님이 많을 때는 아주머니가 사람을 구별하여 밥을 주는데 나름대로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 곳곳에서 오다 가다 들는 사람들이 찾는 집이다 보니 사람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 아니면 장돌뱅이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공원 이라고 불렀어요. 공원 이란 말은 조선인조 때 전국의 보보상 조합의 한 직책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주 사람을 여주 공원 이라고 부르고 양평 사람은 양평 공원 이라고 불렀습니다. 밥집에서 동생에게 여주 공원 밥 드려라 또 어떤 때는 양평 공원 밥 드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모자를 눌렀어 머리끄덩이를 감춰서 공원 대접을 받는 거였어요. 미천을 자주 까먹어 동생은 밥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저놈 아무래도 떡고물이 종각 아니야?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짐작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동생은 장사를 해서 말아먹기는 하지만 눈치는 백단 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쪽으로 기웃거렸지요. 바로 그때 주방에서 동생을 불렀습니다. 여주 공원 밥을 주려고 부른 거였어요. 네 밥을 타러 나가려는데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눈에 불이 번쩍 났지요. 그것을 시작으로 발길질과 주먹 세례가 정신없이 날아왔어요. 동생은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소하다는 듯이 떡거머리 총각팀과 공원팀이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사꾼들끼리의 규율은 대단히 엄했어요. 그중 자기 위치를 속이는 장돌뱅이가 공원인 척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생이 된통 나를 받은 거지요. 간신히 목숨을 건져 살아온 동생은 그다음부터는 형님에게 술조정도 안 하고 장사를 잘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래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굿을 했습니다. 그때 노래를 함께 불렀는데요. 그때 무당이 부르던 노래의 주인공이 자청비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자청비 이야기에서 처럼 자청비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곡식을 땅으로 가져와서 인간에게 농사짓는 법을 함께 알려주 주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로 인해서 삶이 크게 바뀌었지요? 그것이 전부 자청비 덕분 이라니 믿거나 말거나 신화 이야기는 늘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